시니어 영어 초보 탈출을 하려면 쉬운 문장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쉽지만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런 문장들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난 후 반복해서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내 몸이 기억하게 돼서 나중에 필요한 사항에 바로바로 꺼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10문장 설명드릴 건데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I'm waiting for someon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부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나는 기다린다. I wait I wait 그냥 wait 라고 하는 것보다 누구누구를 기다린다 라고 해서 wait for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I wait for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다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 I'm waiting for I'm waiting for 이렇게 형태를 바꿔볼게요. 지금 이 순간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면 I'm waiting for someone 이렇게 완성되겠죠. 구체적으로 친구를 기다린다면 I'm waiting for my friend 혹은 뭐 수지를 기다려요. I'm waiting for Suzy 이름을 바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냥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 I'm waiting for someone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노래 좋아요 라고 하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갑자기 가게에서 틀어준 겁니다. 오 이 노래 좋아. I like this song I like this song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모두 I like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이 색깔 좋은데 I like this color 나의 핸드폰 좋아 I like this cell phone 이렇게 이름만 알면 얼마든지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노래니까 I like this song 친구가 노래를 듣고 있는데 아 나 이 노래 너무 좋더라 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오 I like this song 나도 이 노래 좋아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 사진을 찍어 줄 수 있는지 우리 해외여행 가면 사진 부탁 많이 하죠. 이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가장 먼저 뭐뭐 해 주실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해줄래? 라고 할 때는 Can you? 그리고 혹시 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좀 더 돌려 말하면서 공손하고 격식 있게 말한다면 그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연습할 때 말투를 살짝 바꿉니다. 어떤 식이냐면 Can you? 이거랑 음... 그즈? 이렇게 살짝 오버하는 느낌이지만 이렇게 하면 몸이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공손한 게 뭐였지라고 머리로 생각하면 늦을 수 있거든요.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그 느낌 그대로를 외워주세요. 공손하게 그즈 뭐 뭐 해 주실래요? 라는 의미고요.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는 Take a picture.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뚝뚝 끊기는 것보다 Take 부분에 강세를 주고 Picture에 강세를 주면서 Take a picture. Take 어가 아니라 Take a. Take a. 마치 한 단어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여는 법칙을 따로 공부해 주셔도 물론 좋지만 그런 걸 공부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낸다 라고 생각하면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내 사진을 찍다. 이렇게 어떤 대상을 말하고 싶으면 of 다음에 그 대상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내 사진이니까 of me. 우리 사진이면 of us. 그리고 뭐 철수 사진이다. of 철수 등등으로 이름을 넣어 주셔도 괜찮겠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제 사진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of me를 빼더라도 상황상 누구를 찍는지는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느낌을 살려서 연습해 주시고 그거를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꺼내서 써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어디서 화폐를 교환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지금 한국 돈 혹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는데 유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달러로 다시 바꿔야겠죠? 그 장소를 찾는 표현으로 where can I exchange money? 교환하다 라는 동사는 exchange exchange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돈을 교환하는 거는요. exchange money exchange money 이렇게 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패턴 하나 연습해 볼게요. where can I 입니다. 어디서는 where 어디서 where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는 can I 아까는 can you could you를 알아봤다면 주어를 I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해 주실래요? 라고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어디서 제가 할 수 있나요? where can I where에 강세 주면서 where can I 어디서 제가 화폐를 교환할 수 있죠? where can I exchange money? where can I exchange money?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의미 단위를 붙여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겠죠. 단어 다섯 개를 내가 연습한다가 아니라 두 가지 덩어리 표현을 하나씩 꺼낸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문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지만 그래도 종이 지도가 더 유용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have a map? Do you have a map? Do you 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지도를 가지고 있다. Have a map. 여기도 마찬가지죠. have 어가 아니라 have a have a map.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지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외운 다음에 지도 자리에 have a phone have a charger 이런 식으로 단어만 바꿔서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도 가지고 계신가요? Do you have a map?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가게 가서 지도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직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지도 있나요? 라고 한번 그 존재의 의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행 가서 내가 찾는 제품이 있을까라고 궁금한 때 그때 do you를 사용해서 정확하게는 do you have죠.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도 do you have까지 같이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도 가지고 계신가요? do you have a map? 이렇게 말이죠. 여섯 번째는요.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영수증을 챙겨서 나중에 뭐 증빙하거나 혹은 모아놨다가 내가 제대로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요. can I have a receipt, please?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can I를 사용했는데 can I have 혹은 can I get으로도 사용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돌려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를 원어민들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받고 싶을 때 이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는 receipt 중간에 살짝 끌어주시면 돼요. receipt 이거는요. 영수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받고 싶을 때 can I have a receipt? can I have a receip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공손함을 추가하고 싶다면 pleas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빼주셔도 좋고요. 하지만 can I have a receipt? 까지 얘기했는데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이다. 좀 더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please, 마법의 단어 please를 붙여주면서 의미를 추가해 줄 수 있겠죠. 이거는 선택사항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를 방문했는데 고양이들이 있으면 안 되는 분들, 특히 고양이 알레르기 쫙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I'm allergic to cats. 이렇게 보세요. 보통 이거는 식당 가서 많이 얘기하죠. I'm allergic to peanuts. 제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러면 요리를 할 때 땅콩을 뿌린 요리를 땅콩을 뿌리지 않고 제공할 수가 있겠죠. 자신이 알레르기 있는 그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거를 어? 나 해산물인데? 라고 하면 seafood. 이런 식으로 뒤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음식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I'm allergic to cats. I'm allergic to cats.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좀 있는 장소를 피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고양이가 오는데 어? 이렇게 해서 막 좀 안 좋아하면 어? 동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게 아니고요. I'm allergic to cats.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m allergic to cats.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좋아하는 색을 물을 때는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옷을 살 때부터 혹은 뭐 다양한 악세사리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색 다양하잖아요. 그럴 때 어? 나 이 색이 좋아. I like this color.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한테 Do you like this color? 이 색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우리 조금 전에 Do you have를 살짝 변형시켜서 Do you like?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무슨 색을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What's your favorite colo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나온 favorite 이게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색을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What's your favorite color?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색 외에도 What's your favorite book? What's your favorite movie? 이런 식으로 책이나 영화 같은 것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무슨 색 가장 좋아하세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좋은 호텔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예약하고 가시는 분들 있지만 호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 즉석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호텔을 바꿔가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같은 여행자끼리 물어보기에 참 좋은 질문입니다. Can you recommend a good hotel?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Recommend 이거는 추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Can you를 사용해서 Can you recommend 라고 하면 추천해 주시겠어요?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Can you 다음에 정말 다양한 동사를 넣으면서 많은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Can you 패턴은 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정말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죠. 나중에 부탁할 때 다른 거 생각나지 않으면 Can you 일단 이것부터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좋은 호텔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Can you recommend a good hotel? Can you recommend a good hotel?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겠죠.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좋은 호텔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좋은 와인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그러면 Can you recommend a good wine? 이런 식으로 내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추천을 부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열 번째는요.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저도 기타 예전에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괜히 손가락 아프고 해서 멈췄거든요. 정말 후회되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게 정말 마음으로 나오는 문장인데요. I want to learn guitar 뭐 뭐 하고 싶어요. I want to I want to 조금 편해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I want to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공손하게 말한다면 I'd like to I'd like to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뭐 하고 싶어요 라는 격식 있는 느낌이 되겠죠. 이번에는 편하게 말씀한다면 I want to learn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냥 바로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 guitar 이렇게 주시면 되고 기타 치는 것 좀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 how to play guitar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말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기타 배우고 싶어요 기타 치는 것 좀 배우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죠. 나중에 how to 를 붙인 문장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how to 뭐 뭐 하는 방법 play guitar 기타를 연주하다 그래서 I want to learn how to play guitar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간단하게 I want to learn guitar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지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묻고 있죠. 상대방이 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뭐뭐를 가지고 있나요? 지도 이렇게 패턴을 한번 떠올리면서 연습해 보세요. 이거 외에도 오늘 배웠던 문장 혹은 어? do you ever를 사용해서 내가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네 라는 거 함께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적고 말해보고 이렇게 아웃풋 훈련 꼭 해주셔야 돼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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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